또 이어서 이 공법에 대하여 기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부동산공법은 6개 개별 법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6개 법률 중 조금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주로 국토개법. 여기에서 12개가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법률이 바로 건축법이라고 했죠. 건축법 7개가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법 7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주택법은 주택, 즉 단독주택하고 공동택, 이걸 단독택은 한 집, 두 집을 호란 말 쓰고요. 공동택은 한 집, 두 집을 세 대란 말 쓰는데 단독택을 30호 이상으로 대규모 건설을 공급한다. 그리고 공동택을 30세 이상 대규모 건설을 공급할 때 적용을 하자는 법이 주택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택을 통해서 공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신도시를 개발한다. 그래서 쾌적한 도시를 조사한다. 그럴 때 적용을 하겠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해요. 이 도시개발법은 여섯 문제가 출제됩니다. 여섯 문제가 나오면 세 문제 이상 마치도록 하면 돼요. 그래, 이 도시개발법은 어느 도시를 켜적하게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그때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요.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미리 그 장소를 정합니다. 그 장소를 도시개발 구역이라고 하고요. 그 도시개발 구역을 정해서 그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에 바로 크게 도시를 건설한다 그러면 강제로 그 땅을 법적 절차에 거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강제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개발해가지고 다시 바로 공급을 해요. 그래서 공급받은 자들이 거기다 아파트를 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큰 도시를 만들어 낼 때 주로 수용상 방식을 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땅 주인들한테 다시 개발해서 우원주인한테 주는 방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환지 방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혼용 방식이라고 해요. 이런 세 가지 방식에 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하도록 하자라는 내용을 귀로 하고는 법이 도시개발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공간 속에 이미 개발이 이루어져서 주택지 또 상업지 공장 그런 지대가 있죠. 그런 지역의 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공장인 건축물이 오래돼가지고 노후 불량컨슈블리지에 철거해가지고 다시 그 지역의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상업적 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해서 그 지역의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자. 그럴 때 진행하는 사업이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 정비사업을 바로 다시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금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의 시행자체를 귀로 하고 있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이 법도 여섯 문제가 출시돼요. 이 법은 좀 양이 많고요. 그리고 내용이 세 가지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바로 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여섯 문제 중 세 문제 정도 맞추면 잘한 거예요. 우리가 도시개발법도 세 문제 이상, 주태법 다섯 문제 이상, 건축법 네 문제 이상, 이거 열 문제 이상 이렇게 마치도록 노력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몇 문제가 됩니까. 열네 문제, 그리고 이거 바로 열아홉 문제, 그 다음에 이십오 문제 이렇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농지법이 있어요. 이 농지에 대하여 특별히 적용을 하겠다는 법이 농지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농지에 대한 소유를 좀 제한하자. 그리고 농지 전용을 제한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농지의 임대차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법이 또 농지 보존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적을 제한할 때의 내용, 농지의 대리경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농지법이에요. 그런데 이 농지라고 하는 것은 현재 농사를 질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중은 좀 떨어집니다. 농지법은 그래서 두 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문제라는 게 우리 공법에서는 정말 소중합니다. 올해 30일의 시험도요. 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만 잘 했더라도 두 문제를 다 마치게 출제됐어요. 공법에서 두 문제를 마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농지법도 비록 두 문제밖에 나오지 않지만 결코 소홀히 해선 안 돼요.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면 그 정도는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도 반타작을 해야 되겠죠. 한 문제. 아무리 못 맞춰도 한 문제를 마쳐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합해보니까 26문제 정도 되죠? 이거 열심히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아참이면 또 이거 나오기 힘들어요. 20개 정도밖에 못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럼 20개 맞추면 50개 되죠. 그나마 50개 맞추면 그래도 합격의 여지는 생깁니다. 이 중개사법에서 점수를 좀 75, 80점으로 맞았다 그러면 이렇게 좀 빌려받아가지고 평균 60점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합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개사법을 시험공부를 좀 어중간히 해가지고 점수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 이 차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법은 공법대로 제 역할을 해나가도록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죠. 이렇게 나름대로 해야만이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시험 볼 때까지 우리는 몇 번을 봐야 합격할 수 있다고요? 10번. 그것도 수업시간에 체크해드리고 강좌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지 너무 확대해서 하면 또 그나마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공법은 이와 같이 총 6개 법률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6개 법률 출제할 때가 나름대로 난이도를 조정해서 출제합니다. 상급, 중급, 그리고 하급 이렇게 난이도를 조정해서 출제하는데 상급이 30% 정도, 중급이 40%, 하급이 30% 정도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급하고 하급만 맞히더라도 어떻습니까? 70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무난히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다 통과를 하게끔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급은 또 최상급이 있고 상급도 중, 하상급이 있어요. 그래, 최상급은 한 15% 정도 출제가 됩니다. 15% 그래, 15%니까 그런 것들은 크게 몰라도 되겠죠. 이 공법은 출제를 할 때에 이 정도의 문제는 손 대지 말고 틀려주라. 이런 문제가 4문점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 것들은 과감히 찍어버려 돼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쌓아가지고 바로 점수화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 하급은 어떻게 되든 마치도록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 여기에서 점수를 얻지 못하면 공법 통과 못합니다. 저는 강의할 때에 중, 하급은 반드시 마치도록 바로 강의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무난히 아무리 적게 나와도 60점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본 시험장에서 말입니다. 본 시험장에서 그렇게 앞으로 진행할 때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험 경향을 보면요. 출제 경향을 보면 단순하게 그냥 암기하고 뭐 그래가지고는 합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종합적으로 문제를 융합화시켜가지고 종합화시키고 비교화시켜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암기할 것은 꼭 암기를 해야 되겠지만 두리뭉실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얍삽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시험에 나올 것들을 딱 모아가지고 이걸 자격화시켜서 바로 머리에서 이걸 융합화시켜야 돼요. 융합화, 종합화 비교화시켜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문제를 풀어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열 번을 봐야 그나마 합격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공법을 왜 우리가 공부를 하는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었을 때 바로 중개 대상 물건인 토지라든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중개할 때 이 공법에 의하여 귀재하고 있는 내용들 많습니다. 그때 공법상 이용 제한은 어떻게 지금 가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거래 제한은 또 어떻게 가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중개 의뢰인에게 확인해서 설명을 해 줘라. 라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규정돼 있어요. 이걸 확인 설명 의무를 가한다. 이렇게 표현한데요. 이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서 확인 설명서를 만들어서 중개 의뢰에게 교부를 해 주도록 하고 있고 그 중개사도 자기 사업실에 3년간 이걸 보관해 나가도록 기재하고 있어요. 이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해 주려면 공법적 지식을 정확히 습득해 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중개 대상물인 토지라든가 건축물에 대하여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제한 이렇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봐야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법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공법에 해당하는 이 여섯 가지 법률은 법조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이 법들은 대부분 공액실을 위해서 토지라든가 건축물을 향해서 규제를 해 놓고 있는 법으로서 바로 이 규제를 할 때는 무계획주를 합니까? 계획주를 하겠습니까? 계획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법들은 계획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획법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계획들을 누가 수립하는가? 그리고 수립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각각의 법을 통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섯 가지 법률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규제하는 물건이 대부분 토지죠. 토지. 그래서 이 법들은 토지공법적 성격을 띄고 있어요. 건축물을 규제하고 있는 건축법, 주택법도 있지만 바로 토지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 주류됩니다. 그래서 토지공법적 성격을 띄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법들은 바로 행정청에서 우리의 토지라든가 건축물을 향하여 규제를 해 놓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들이죠. 그래서 규제법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규제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연합법률상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할 때는 규제받습니다. 미리 하가 신청해가지고 하가를 받아야만이 개발을 하도록 하죠. 이런 것들이 다 규제를 위한 제도예요. 개발을 하가 받고 해라. 또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셔도 건축상 건축화 신청해서 하가 받고 해라. 건축화가 신고대상 건축 신고하고 해라. 이런 것들이 다 규제를 하게 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농지법상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 바로 미리 농지 전용 하가 신청해서 하가 받고 해라. 또 농지용 신고대상 신고하고 해라. 이런 것들이 다 규제를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법을 공부하다면 하가를 받는 경우, 신고를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 하가하고 있는 건 누군가, 신고 쓸 거냐 누군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또 주택법상 대규모 주택건설을 사업한다. 그럴 때는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승인받아라. 사업계획 승인. 이때 승인권자가 누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요. 이런 것들이 다 규제를 위한 제도거든요. 또 거시개발법상 거시개발조합만 받는다. 도심의 주관경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만 받는다. 그때는 설립인가 받아라. 설립인가 받아라. 이런 것들이 다 규제를 위한 제도들입니다. 또 주택법상 주택점을 설립할 때 설립인가 받아라. 이런 것들이 규제를 위한 제도죠. 이때 인과권이나 누군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여섯 가지 법률은 바로 행정청에서 여러 가지 행정작용을 가하여 우리의 토지를 규제를 하도록 하는 법이죠. 그래서 이 행정청에 의한 여러 가지 행정작용에 의한 내용을 규제하는 법들을 묶어서 행정법이라고 하는데 이 여섯 가지 법은 부동산에 대한 행정법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부동산 행정법적 성격을 뜨고 있다.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한 내용을 규제하는 법들을 담고서 행정법을 합니다. 그래 이때 행정청이라고 하는 자들, 아까 국가하고 지방자산체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이 부동산 공법인 부동산 행정법적 성격을 뜨고 있는 이 법들을 공부해 들어가기 앞서서 미리 대한민국 행정조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이 공법을 하나하나 쉽게 접근해서 이해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조직을 정리해 볼 건데요. 오늘 제가 준비해서 드리는 이 자료보면 그 대응이 우리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에 쫙 나옵니다. 5페이지. 특히 5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조직이 나와 있죠. 이 5페이지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행정조직. 대한민국 행정조직을 보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있고요.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가 있죠. 총리 밑에 장관들 있죠. 장관들. 이 장관이 18명 있습니다. 그때 이 장관이 근무하고 있는 그 부를 보면 18분이니까 18%가 있겠죠. 18부. 그래, 18명. 그런데 이 장관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국토 전반을 챙기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이 국토가 이렇게 생겼다. 국토가 있다면 해양도 있죠. 해양. 이 해양을 관장원 부가 해양수산부예요.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국토를 챙기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 분. 해양 책임자인 해양수산부 장관. 그 다음에 이 국토 대회는 농업, 임업, 축산업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생산하는 식품이 있겠죠. 그걸 관장하는 부가 있습니다. 그걸 농림, 축산, 식품부에서 관장하고 있고 그 부의 장관을 농림, 축산, 식품, 장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국가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도 있어요. 기획재정부 장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장관도 있고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 장관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도 있고 그 애도 많습니다마는 우리 공법에 자주 나오는 장관들 하면 이 분들이 계세요. 18명 다 명칭 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17개 시도인 광역자치단체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있지 않습니까? 이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요. 그걸 과거에는 행정자치부 그랬는데 지금은 용어를 바꿔서 행정안전부라고 해요. 그래 이 장관들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민 대한민국 땅은 17개 시도로 편지되어 있거든요. 17개 시도. 그래 이런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 측을 관장하고 있는 시도사 계십니다. 시도사. 그리고 이 시도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의사 그 다음에 도지사 이렇게 계시고요. 이 자들을 약적으로 시도사를 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유도사 도의사를 약적으로 시도사를 하는 거예요. 이네들을 광역자치단체에 하나인데요. 그 다음에 이 시도 내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그 기초자치단체가 바로 시군가 있어요. 그 지역의 대장을 시장군수자치구청장 하나 있죠.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행정조직인데 이때 이 장관 1호 이분들을 중앙정부를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행정부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 그리고 이 시도 시군구 이걸 지방정부라고 해요. 지방 그래 앞으로 공법을 공부할 때 중앙이 나왔다 하면 장관 2호 그리고 지방이 나왔다 하면 시도사 시군구 이쪽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행정조직은 이와 같이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장관인 18명 그 장관 중에서도 누가 많이 나오는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 농림축산신부 장관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환경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이 정도는 좀 자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시도의 시도사 시군구의 시장수 자치구총장이 계신다 이네들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페에 보면 그걸 잘 정리해놓고 있죠. 그래서 이걸 좀 잘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도 그 다음에 시군구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시도를 책임지는 그런 장들을 시도사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시도는 조금 전에 17개 시도가 있는데요. 17개 시도 그래 조금 전에 저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특별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광역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도가 있습니다. 이네들을 약적으로 시도라고 이걸 광역자치단체를 합니다. 넓은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했다 해서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그 장들을 약적으로 시도사라는 데에 있는데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도사 이네들을 이네들을 약적으로 광역자치단체차 인 시도사랍니다. 시도사 도사 앞에 점찍고 시간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인 그 팔도 되어 있는 시장이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이네들을 말한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사 도사를 싹 싸잡아서 바로 시도사 한다. 이것도 미리 좀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 앞으로 공법을 공부할 때에 특별시가 나면 서울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특별시는 서울을 의미하는데 서울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 서울특별시 인구가 천만 명이 넘었었는데 요즘에 많은 인구수가 빠져나갔습니다. 경기도로 집값이 비싸가지고 없는 선생님들은 이사를 나가서 경기도 많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경기도 인구가 많고 서울특별신구는 줄어들었어요. 서울특별신구는 지금 바로 천만에서 천만에서 약간 빠져나가지고 900 이렇게 됩니다. 900만 약간 넘습니다. 900만에서 천만은 약간 못됩니다. 아무튼 광역시는 그 다음에 6대 광역시가 있습니다. 광역시 하면 6개가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인천 그 다음에 대전 울산 그 다음에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 6개가 있다. 이거 하시고 이 광역시는 인구가 100만 명 이상 해야 됩니다. 100만 명 이상 이고 정부부터 광역시 승격을 받으면 광역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특별자치시라고 하는 용어라면 앞으로 여기는 세종을 의미한다. 이렇게 세종 세종 특별자치시 이거 앞으로 특별자치 가면 세종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세종시는 32만 정도 되는데 여기는 정부 청사가 절반 와 있죠. 그래서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라는 도시는 광역 자산치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이건 제주도로 의미한데요. 이 제주도를 앞으로는 제주도 이렇게 하지 않고 특별자치도를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특별자치도 아시겠죠. 특별자치도다.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는 제도를 의미하니까 제주도는 하나밖에 없죠. 세종시에 하나밖에 없죠. 도 이 도 하면 몇 도가 있을까요? 8도가 있습니다. 8도 8도 그래 강원도 그 다음에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해서 총 이 도는 8도가 있다. 이렇게 앞으로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실 때 도 하면 8도다. 그리고 그 지역의 그 대장을 도에서 한다. 그래서 도사는 8명이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이네들 광역자치단체를 약자로 시도를 하고 그 지역의 장을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데 그네들 약자로 시도사란다. 시도사를 풀어서 말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사 도사를 말한다. 그래 이 광역자치단체는 총 몇 개가 있다고요? 17개 서울 아까 특별시장 6대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 제주 8도에서 총 17개 있죠. 그 다음에 이 서울 특별시장 기초자치단체인 구가 있습니다. 스물다섯 개 구가 있죠. 그 구는 자치권 인정되어서 자축구 이렇게 하죠. 그래 용산구 서초구 노헌구 이렇게 있죠. 스물다섯 개 구가 있어요. 여기에는 자치권 인정되기 때문에 자축을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의 구청장은 구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자축으로 선출을 하죠. 자축구청장 계시죠. 그 다음에 욕대 광역시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강주 이 광역시에도 기초자찬체가 있어요. 근데 이 광역시에는 기초자찬체인 구 있고요. 그리고 군이 있는 광역시도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군이 있는 광역시도 있죠. 그 광역시 내에 군이 아직도 있는 광역시를 들여다보면 인천 왕시 옹진군 광화군 부산 왕시 기장군 그리고 대구 광역시의 바로 달성군 울산 광역시의 울주군이 있습니다. 이 광역시 안에 기초자찬체인 군이 아직도 있는데 그런 군의 특성은 주로 도시 특성보다도 상업 공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농업에 또 어헙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더 많은 그런 장소는 아직도 행정부역을 군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옹진군 광화군 기장군 그 다음에 달성군 울주군 여기는 아직도 지역적 특성을 들여다보면 농어촌 냄새가 더 강한 지역이다. 그래서 행정계의 이름을 군으로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이 특별자시 세종시라고 그랬죠. 세종시는 기초자찬체인 시군과 없다. 왜냐하면 세종 특별자시는 인구가 32, 3만명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는 기초자찬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여기 제주시가 있고요. 서귀포시가 있는데 이거 기초자찬체 여기 시군구냐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여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여기는 시는 시인데 이건 행정편이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행정시고 행정시예요. 제주시 서귀포시 그래서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그 시장을 선출하지 않습니다. 제주 특별자치도사가 도민하여 제주 도민하여 자체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면 그분이 바로 자기 휘하색들을 임명해서 보냅니다. 제주시장 해먹어라. 지금 누가 제주 특별 잣떠사 해먹고 있습니까? 원희룡 이분이 해먹고 있죠. 이분이 하고 있는데 그분이 임명해서 보내요. 임명직을 바로 행정시장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여기 시장하고 서귀포시장하고 제주시장만 행정시장인 임명직이에요. 그래서 기초자찬체인 시군굴대 시에는 행정시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치시를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공법을 공부할 때 저 시장하면 이분은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별로 크게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팔도 내해에는 기초자찬체가 있어요. 기초자찬체인 시군구 중 시와 군이 시와 군 시와 군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군이라고 하는 기초자찬체는 팔도 내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의대에도 있다고요. 광역시 내해에도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 경기도가 있다. 그러면 수원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저기 용인시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등등 그리고 경기도 내 저기 연천군 이렇게 이렇게 시군이 있죠. 충청남도 여기 홍성군 충청남도 천안심 이렇게 그래 도대에는 시군인 기초자찬체가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때 시의 대장을 시장이라 하죠. 군의 대장을 군수를 하고 그래 얘네들은 시민들의 선글동에서 선출합니다. 국민들이 선글동에서 선출하죠. 그런데 아까 제주에 있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선출직이다 임명직이다 임명직이라고 그랬죠. 자치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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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는 현재 서울특별시하고 유혹대 광역시가 있다 이것도 알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 기초자찬시장은 그래서 시장이 있고 군수가 있고 자치구 구청장이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알아주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시장 중에 팔도 대 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 시장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가 있어요. 이런 시를 대도시랍니다. 그 장을 대도시장 하죠. 그래서 시장 하면 바로 50만 이상하고 50만은 시장까지 다 파와는데 대도시장 한다 그러면 바로 50만 이상은 도시의 대장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 대도시에는 행정평이상 굴을 둘 수 있어요. 그 굴을 행정평이로 도입되면 행정구라 한대요. 행정구 구청장은 대도시장 임명하는 인면제를 불합합니다. 그래서 공법을 공부할 때 구청장 나오면 이런 행정구 구청장 해라 서울특별시대 자치구청장 욕대광학신대 자치구청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군수 밑에 읍장과 면장이 있죠. 농지법에서 읍장면이 나오니까 이것도 좀 알아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행정조직이었습니다. 잠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